도둑 뭐 그려? 엄마 한번 보여줄래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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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영아 응? 너 집에다가 얘기했냐? 아니 야 나 노트 좀 보여줘 지금? 응 왜? 심심해 맞잖아 줘봐 아 보지 마 정인영님 음 조용히 음 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요? 좀 힘들겠는데요? 왜 힘들어요? 언니랑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학생 병원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여기 비용이 꽤 들거든요 얼마나 드는데요? 언니처럼 되려면 야 야! 점장님 저번에 손에 붕득 안고 있던데 뭐하다 그랬대요? 기르던 개한테 물렸대 상처가 덧나서 한동안 안 나왔어 근데 그게 엄청 잘생겼더라 미친놈이지 무슨 개한테까지 성형 수술을 시켜 요즘 많이들 시키잖아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뭐 어때? 성대 수술 시키는 것보단 낫지 나도 수술할래 어딜? 얼굴 얼굴이 어때서? 몰라서 물어? 졸업사진 찍기 전엔 해야 돼 나이도 어린 게 천천히 해도 되잖아 언니도 그전에 했잖아 웃긴다고 될 일이냐 이게 왜 안되는데? 또 시작이네 안돼? 벌어서 네가 해 벌어서 네가 해 아이고 힘들다 좋아 그야 czę아 뭔데? 무슨 일인데? 아, 전화도 안 받고. 어때? 안 이상해? 아, 전화도 안 받고. 아, 전화도 안 받고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예요 이게 아 이거요 이거 그냥 수술할 때 형식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 사인하시면 돼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학생 내 목소리 들려요? 눈 좀 떠봐 학생 이거 어떡하죠?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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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